이 곡은 남보선무산 제가 장사하고요 남보선무산께서 창고가 하신 주님의 조타를 찾아올 것 같아요 세상에 의혹이 많아도 주님의 조카가 세상에 시련이 많아도 주님의 조카가 주님의 조카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다치신 주님의 조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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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마 주님의 조카가 아름다운 빛밤 다가가도 주님 좋더라 나는 스테이 끝난대도 주님 좋더라 아름다운 빛밤 다가가도 주님 나 좋더라 나는 스테이 끝난대도 주님 좋더라 아름다운 빛밤 다가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